안녕하세요 페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혹시 저번에 일주일 전에 올려준 컨텐츠 봤나요? 아직 안 보셨다고요? 보고 오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주일 전에 인텔 1세대부터 11세대 성능 비교를 한번 해드렸죠 그리고 인텔 CPU의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될까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의 컨텐츠는 AMD CPU의 역사입니다 드네브, 불도저 삽지, 라이젠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약 15년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위에 인텔 CPU 성능도 사사사사 뿌려가지고 인텔하고 AMD가 어떻게 경쟁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CPU 성능을 제가 옆에 시네비치 점수로 각각 적어뒀으니까 이거 보시면 나중에 혹시 업그레이드 혹은 중고로 CPU 구매하려고 할 때 비교 대상으로 쓰기에도 괜찮은 편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죠 일단 시작은 좀 옛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페넘 시리즈를 내놓아와요 AMD가 아제나, 톨리만, 쿠마 이렇게 내놓는데 각각 4코어, 3코어, 2코어로 내놓습니다 특히 아제나는 리얼 코드코어라는 네이밍을 붙이면서 막 그 우리 거 진짜 코드코어다 그 2코어 두 개 붙여서 그래 내놓은 거 아니다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막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경쟁 상대는 캔치필드였는데 Q6600, 이 코어자에 두 개 붙여넣는 인텔의 리얼 코드코어 아닌 2코어 두 개 붙여넣는 이 제품한테 처참하게 져요 최상위 제품 30만원 중후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거의 40만원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이 9950 블랙 에디션이 이 500점이 안 나왔거든요 시네벤치 R20 기준으로 근데 이 캔치필드는 500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다가 오버클럭도 이 캔치필드 캔치필드가 훨씬 잘 돼요 30% 올리는 게 국민오버고 60%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스테핑에 따라서 근데 이 아제나 9950은 사이상 클럭이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오버헬 때 그래서 외면받았어요 가격적으로 메리트도 없고 Q6600이랑 이 아제나 최상위 제품이랑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Q6600이 처음 나올 때는 거의 50만원 떨어졌는데 자꾸 내렸어요 자꾸 내려가지고 나중에 이거 두 개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제나 사시는 분 진짜 드물었고 그나마 톨리마는 20만원 내놨어요 저도 8450을 사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서 아이온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 저건 좀 팔렸어 쿠마도 좀 팔렸는데 쌌으니까 근데 좀 고가 가인업에서는 AMD가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요크필드라는 게 나와요 요크필드 Q8000 시리즈는 잘 안 팔렸는데 Q9500 시리즈 Q9600 시리즈 Q9600 시리즈 요 놈들이 라르 오버도 잘 되고 기본성능도 추정하게 나왔고요 뭐 가격이야 기존 캔치필드 가격을 대처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쩐 좀 있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요크필드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네요 아제나는 그래서 눈물을 먹었고 100달러 할인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아제나도 20만원 중후반이면 살 수 있을 정도로 팍팍팍 내렸어요 처음 출시 가게랑 다하게 어쨌든 이때부터 AMD는 인텔을 이기지 못했어요 요 전세대만 해도 AMD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 한 2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대네브라는 걸 내놨습니다 대네브는 DDR2하고 DDR3 넘어가던 타이밍쯤에 나와서요 DDR2도 쓸 수 있고 DDR3도 쓸 수 있게 나왔었는데요 이게 코드코어 CPU고 나름 클럭도 높고 뭐 IPC도 개선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제나랑은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이 했냐면 켄치필베랑은 붙어도 싸울만하고 요크필드하고도 한번 해볼만해?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요크필드 오버 안하면은 오히려 뭐 대네브가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요 그래서 게이밍 성능도 뭐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안 쳐지고 멀티 성능도 준수하게 나와서 이 대네브 시절부터는 AMD도 많이 팔렸어요 한 인텔 6에 대네브 4 정도 팔렸는데요 좀 팔려고 하니까 인텔에서 이제 링필드라는 걸 내놔요 1세대 제품이죠 1세대 i5 i7 제품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네브가 그 림필드 760 i5한테 못 이겨요 게이밍 성능을 게이밍 성능만 못 이기는 게 뿐만이 아니라 오버클럭도 림필드가 좀 더 잘 되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가격도 서로 비슷했고요 대네브가 좀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똥죽 타잖아 그래서 뭐 헤카 칼리스토 이런 변종 제품들을 막 내놔요 프로포스 라나 이런 걸 내놓는데 이 변종 제품은 뭐냐면 대네브 만들다가 불량 코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안 버려요 코어 하나 줄이면 헤카가 되는 거고 불량 코어가 두 개 나왔어 두 개 줄이면 칼리스토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멀쩡한 대네브를 칼리스토 공급량이 부족해서 코어를 두 개 죽인다든지 멀쩡한 대네브를 코어 하나 중에서 헤카로 판다든지 이런 짓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ACC, UCC라는 거 알아요? 코어 부활하는 기능 그거 있는 보드들에 꽂아가지고 헤카랑 칼리스토를 대네브로 변신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들어봤을까요? 칼레브 헤네브 이런 거요 그뿐만이 아니라 S3 캐시까지 죽여버린 코어 줄였는 라나 이런 상코어짜라나 이런 것도 S3 캐시까지 부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로포스터 초반 제품들은 그 ACC기는 키면 S3 캐시 부활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커팅해서 부활 못하게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똥줄 워낙 탔던 AMD가 사실상 대네브 가격을 내리긴 좀 그렇고 여러분한테 대네브 가격을 내리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코어 줄였는 해카 칼리스토를 팔아서 이걸 부활시켜서 대네브로 만들어 쓰게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존심상 대네브 가격을 갑자기 팍팍 내리기는 좀 그렇고 대네브 가격은 나름 쓸만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3코어 2코어 시피를 만들었는데 또 그걸로는 경쟁이 딸리니까 ACC나 UCC 기능을 슬그머니 풀어서 실제로 대네브 가격을 내리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만든 거죠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네브로는 멀티 성능이 경쟁사의 림필드 I7급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코어를 대네브에서 두 개 더 붙인 투반이라는 걸 만들어요 저 투반 같은 경우에는 멀티 성능이 경쟁사의 I7하고 비겐을 했을 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1090 수준으로 올라가면요 110이나 1090까지 올라가면 870보다는 오히려 멀티 성능이 좀 더 높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뭐 게이밍 성능은 여전히 림필드보다 살짝 쳐졌기 때문에 쩐쩜 있는 사람은 림필드 가고 쩐쩜 없거나 컴퓨터 뭐 이리저리 세팅하면서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덕후라고 할 수 있지 컴덕후 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그 조수마 사서 막 투반 변신시켜서 놀거나 조반이라고 아니면은 칼리스토 사서 어 칼레브 대네브 변신시켜서 뭐 오버클럭해서 야 이 림필드 따라가지 이러면서 나름 뿌듯하게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 때문에도 진짜 재밌었어요 인텔하고 AMD의 경쟁 구도가 나름 성립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2011년도에 그 그 그쯤에 경쟁사에 2000CG가 나오는데요 샌디 브릿지라는 게 나와요 이 샌디 브릿지가 워낙 제품이 좋았어요 오버클럭도 잘 되고 온도도 잘 잡고 전성비도 좋고 게이밍 성능도 잘 나오고 모든 면에서 경쟁사에 뭐 어떤 제품을 가져와도 이겼습니다 여기에 뭐 투반을 가져와도 멀티 성능에서 못 이기고요 게이밍 성능도 압도적으로 2500이 좋았어요 확실하게 경쟁사의 모든 제품을 잡아먹었죠 심지어 i5로 이 6호짜리 투반을 위협할 정도로 샌디 브릿지가 잘 나오는 바람에 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AMD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 신제품에게 내놨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됐어 아직까지 여러 개의 스레드를 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이 없는데 불구하고 4모드 8코어라는 기형적인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수 연산 부분하고 소수점 연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원래 1대1 매칭해서 만들어 놓는데 한 부분을 절반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절반 줄이고 남는 공간에다가 코어를 증가하는 거랑 비슷하게 모듈은 4개고 코어를 8개처럼 해서 8스레드로 움직일 수 있는 이상한 CPU를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CPU를 만드는데 저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상황은 아주 괜찮았는데 멀티터넌을 제대로 지원하는 멀티스레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름만하게 좀 그런데 장애를 가진 CPU처럼 태어난 거예요 1코어가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CPU로 심지어 새롭게 만든 설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력 소비량 같은 것도 최적화가 안 돼 있고 설계에 빈틀이 많은 거죠 누설 전주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팩트를 얘기하면 싱글 성능도 떨어지고 멀티 성능도 경쟁사보다 좋지 않고 서로 최상위 제품끼리 비겼을 때 게임의 성능은 심하게 떨어지는 거야 완전히 진짜 개판 1버전으로 내놓은 거야 심지어 전성비까지 떨어지고 가격도 처음에 나올 때는 안 샀어요 뭐 i7 가격이나 이 fx 8150 가격이나 비슷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외면받았어요 소비자한테 이게 또 저 전성비가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싸구려 보드에서는 8코어급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870 프로인가 에즈락 보드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나름 그 정도면 중간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fx 8100을 꽂으니까 얘를 버티지 못해서 전원이 막 꺼져요 사용하다가 퍽 하고 보드가 못 버텨가지고 물론 그게 에즈락 보드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저때 8100 한길래 사긴 했는데 와 이거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샌드빗지로 온갖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만두면 됐는데 그 에즈락이 고집을 부려요 아 이거는 우리 석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좀 더 계산해서 만들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이미 여력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저거 만들고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못 팔았을 테니까 뭐 어쨌든 저걸 조금만 계산해서 비세라라고 불도저 아키텍치를 한번 계산한 제품을 내놓습니다 근데 비세라가 저는 광고에서 가서 샀어요 아 이거 전성비도 많이 괜찮아졌고 클럽다 성능도 올랐으니까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에 8300도 사고 6300도 샀던 기억이 있는데 다르긴 개뿔 샌디한테 못 미치는 게이밍 성능 샌디한테 못 미치는 멀티 성능 거기다 여전히 전성비는 안 좋았습니다 물론 불도저 잠베지에 비해서는 비세라가 조금 더 낮긴 했지만 뭐 평균 성능이 한 10% 가까이 올라갔고 전기도 성능 올라갔는데 거의 비슷하게 먹거나 조금 덜 먹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답이 없었죠 경제사는 훨씬 작게 먹었거든 발렬을 웬만한 공략으로 그냥 다 잡혔어요 심지어 2500은 기쿨로 쓸 수 있었는데 전에는 기쿨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발열이었거든요 얼마나 심했냐면 저때 AMD가 기록을 하나 세우긴 합니다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 FX9590이었나 이 제품이 클럭이 5.0을 달성합니다 5.0 인텔보다 5.0은 AMD가 먼저 달성했어요 8코짜리 CPU 싱글코어 최대 부스트 클럭이 5.0을 달성해요 근데 그래도 게임의 성능은 2500보다 못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본 쿨러를 순행으로 주던 시절이에요 9000 시리즈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제품이었어요 또 깡통 패키징으로 왔는데 패키징이 예쁘다고 몇몇 AMD 팬들은 답도 없는 CPU인데도 사주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도 사실 깡통 패키지 갖고 싶어서 8000씩 산건데 어쨌든 말아먹는 걸 한 번 더 거하게 말아먹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때 APU라는 걸 눈을 돌려서 만들기 시작해요 데탑 CPU는 지금 보니까 답이 없거든 이 아키텍처 개선하려면 개발 비용도 비용이지만 훨씬 많은 기간이 걸릴 테니까 당장에 어떻게든 자생을 하려고 저때 이제 트리니티 이런 APU 라인업을 만들기 시작해요 제가 트리니티도 하나 사줬다 사줬습니다 4000CG도 하나 사준 것 같고 뭐 하나 더 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AMD 팬부였기 때문에 AMD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나름 근데 진짜 이거 두 개 거하게 말아먹으니까 이 당시 인텔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야 저 AMD 지옷 됐네 어? 저거 뭐 10년 동안 우리 못 따라오겠네 우리는 이제 힘을 아끼면서 코드코어나 뽑아먹어야지 그러면서 저 뒤에 아시죠?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까지 싹 다 코드코어를 만드는 최상위 제품을 코드코어로 만드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6세대까지만 해도 그 인텔의 예상이 맞았어요 왜냐면은 이 비세라 내놓은 건 안 돼 대탄 라인업은 사실 APU를 빼고 생각하면 한동안 안 만들었어요 이름만 다르지 뭐 비세라 기반으로 했던 클럭을 조금 더 높이거나 뭐 아니면은 코어를 줄이고 APU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생을 해나가던 시절입니다 개발비가 없었거든요 이때 AMD가 얼마 타기 심했냐면은 불더저 파일 드라이버 이 두 개 탁탁 넘어가면서 일단 주가가 대폭 나갑니다 주가만 대폭 나간 게 아니라 원래 한 6대 4 정도로 팔리던 시장이 6대 4 정도로 9대 1 도 안 될 정도로 10%도 차지 못할 정도로 AMD가 빠그러졌어요 근데 저게 생각보다 생산비용은 좀 더 갈 텐데 팔아야 되니까 이 팔코어 CPU를 막 10만원에 팔던 그런 뭐 진짜 리얼 팔코어는 아니지만 4모들 팔코어지만 그렇게 막 단가를 쳐내리는데도 안 팔리던 그런 시절이에요 개박살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스트를 개발할 그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부도나니마니 이런 소문이 돌던 시절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쭉 흘러가서 이때 딱 봐요 아직까지 불도저 아키텍처를 사용하던 카리조 브레스털릿지 요 시절에 보시면은 음 인테넷 최상위 제품은 여전히 커드커였습니다 근데 6700K가 그 R20 기준으로 2000전 정도 하니까 어떤 불도저 제품을 들고 와도 어떤 뭐 뷰세라 뭐 카리조 뭐 어떤 제품을 들고 와도 AMD는 여기에 멀티 성능을 근접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멀티 성능만 근접 못하는 게 아니라 게이밍 성능 그리고 싱글 성능 모든 걸 다 칠 때에요 그나마 APU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경쟁사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근근히 그 뭐지 영상 감상용 PC 있잖아요 조그란한 거 만들 때 그런 거 만들 때는 가끔 팔리고 그랬어요 근데 변혁이 일어납니다 언제 변혁이 일어났냐면 딱 2017년 3월 새로운 시리즈를 내놓습니다 썸인 리치 라이젠 1세대를 내놓습니다 1000시리즈 2000시리즈부터 14나누로 사용했고 확실하게 아키텍처를 다 가로펐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확실하게 가로펐고 뭐 3호들 팔코어 이런 거 다 포기했습니다 진짜 리얼 8코어로 만듭니다 1700X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30만원 살짝 넘는 가격에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 1700 노멀 같은 경우는 20만원 후반대에 판매를 했고요 1800X는 좀 비싸긴 했는데 1800X를 굳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요거 3개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니까 이때 인텔의 최상위 제품은 7700K였거든요 7700K의 멀티 성능은 고작 2000점이었습니다 2250점 아직 4코어였기 때문에 4코어 8스레드 그러니 깜짝 놀란 거죠 어 멀티 성능은 우리보다 50%나 좋아? 10% 20%도 아니고 50%나 우리는 아직 4코어 만들었는데 쟤네는 8코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것도 그냥 8코어가 아니야 8코어 16스레드를 물론 게이밍 성능이나 싱글 성능은 아주 떨어지고 5000 시리즈는 버그가 많았습니다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았어요 허화성이 좀 떨어졌어요 하여튼 그런 솔직히 평가는 안 좋았는데 인텔을 긴장하게 만든 데는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CPU였습니다 멀티 성능만큼은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7700K를 내놓고 1년도 안 돼서 보통은 인텔은 1년 혹은 1년 6개월마다 CPU를 새로 내놓는데요 이때는 1년도 안 돼서 고작 10개월 9개월 만에 8700K를 내놓습니다 8000 시리즈 이 8700K를 내놓으면서 다시 멀티 성능은 우리가 우위에 있지 라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선 거죠 물론 뭐 기본적으로 게이밍 성능이나 싱글 성능 기본적인 작업 성능은 인텔이 앞서 있었는데 멀티 성능도 지기 싫었던 거죠 이거는 6코어 12스레드 제품인데 8코어 16스레드를 이겨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어 하나당 성능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서 AMD도 한 번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APU는 계속 내놓고 있었어요 2200G 같은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1000시리즈가 버그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버그를 다듬고 거기에다가 클럭당 성능 그리고 코어당 성능 둘 다 올린 그러니까 클럭도 올려버리고 같은 클럭당 성능도 1000시리즈 대비 꽤나 큰 폭으로 올린 2000시즈를 내놓습니다 2000시리즈는 다양한 라인업을 내놓지는 않아요 2600과 2600X 2700, 2700X 이렇게 4개의 라인업만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리프레쉬 개념이었기 때문에 살짝 건너뛰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18년대에 나왔으니까 1세대 나오고 딱 1년쯤 지났을 때 내놓은 제품입니다 초기 출시가도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제가 CPU를 바꿨어요 1000시즈 쓰다가 1000시즈 정리하고 이때 내가 2600X인가 2600 노멀인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샀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사서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음 멀티 성능이 2700X 기준으로는 8700K를 넘어서니까 또 인텔도 슬그머니 9000시즈를 내놓은 거죠 9900K를 내놓음으로써 얘도 8코어로 도약을 합니다 i9 라인은 라인업을 내놔요 9700은 2700X 대비 i7급은 멀티 성능은 떨어졌는데 게이밍 성능은 좋았고요 9900K는 이 2700X 대비 게이밍 성능도 좋고 멀티 성능도 좋고 싱글 성능도 좋은 모든 면에서 좋은 제품을 내놓은 거죠 여전히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걸 인텔은 보여준 겁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게이밍 혹은 작업력 뭐 쓸까요 물어보면 맨날 인텔만 추천하던 시절이에요 2000 시리즈는 사회상 2600 노멀만 좀 팔았습니다 이 2600 노멀이 i5보다 확실하게 쌌거든요 이게 10만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좀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놓고 쓰기에는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저것만 조금 팔던 시절이에요 뭐 이때 3000 시리즈 APU도 나왔고요 자 어쨌든 2000 시리즈까지만 해도 AMD의 발전 가능성을 봤다고 하면 3000 시리즈부터는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이 마티스 시리즈부터요 마티스 시리즈는 이 2000 시리즈 한 번 더 다듬은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두 개로 눌려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에 8코어 이거 두 개면 8코어 두 개면 16코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16코어 32스레드 3950X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멀티 성능은 경쟁사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제품 9900K의 점수에 거의 두 배가 나와요 멀티 성능이 물론 싱글 성능은 여전히 경쟁사한테 밀리는데요 게이밍 성능도 많이 따라왔어요 이때는 이제 게이밍 성능이 2000CG 때만 해도 막 20% 프레임 채 나고 그랬거든요 진짜 좋은 그래픽화 달면 근데 이때는 한 10% 남지? 생각보다 얼마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멀티 성능이 워낙 좋아서 멀티 작업용 렌더링 인코딩용으로 쓸만하고 그리고 게이밍 성능도 조금 처지긴 하지만 그렇죠? 따라왔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게 16코어고 또 12코어 라인업도 만들어요 6코어 플러스 6코어에서 3900 시리즈 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격을 조금 더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 3600이 제일 쌀 때는 15만, 16만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서민들의 헐빈한 주머니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체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3300X도 나오고 이것도 한참 쌀 때는 12만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지금이야 비싸지만 무거워 없어서 그보다 더 아랫라인업인 3100 다양한 라인을 내놓습니다 이제 3000 시리즈부터는 자신감이 생긴 거지 야 우리 것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일단 최상위 제품은 인텔한테 확실하게 이긴 것 같고 멀티 성능 게임의 성능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충분히 경쟁할만 하해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텔이 좀 긴장을 타면서 맞받아 치려고 내놨는데 급했어요 9900K에서 맞받아 치려니까 지금 8코어를 예를 들었는데 림버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개가 10코어라고 했었거든요 아니 원래 8코어라고 했다가 늘려서 10코어라고 그랬어요 그 최대 한 개까지 뽑아야 되는 게 10코어라서 1900K를 내놨는데 여전히 멀티 성능은 3950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심하게 났습니다 엄청 많이 나죠 따지고 보면 50%까지 나잖아요 6000점에서 9000점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멀티 성능 타이틀은 가져가지 못했어요 다만 1900K가 레모보다 워낙 잘 되는데다가 기본적인 게이밍 성능은 여전히 AMD 대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10세대 나왔을 때는 나는 그래도 나름 10세대 갈 만하다고 계속 10세대 추천을 했었어요 9세대보다 10세대 확실히 좋긴 하더라 10세대 1900K 괜찮더라 1900K만 괜찮게 1700K도 나름 가성비도 괜찮게 나왔고 쓸만하다 레모바 하면은 확실하게 효과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던 시점이었는데 저 10세대 나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AMD가 5000시리즈도 맞받아 쳐버립니다 이 5000시리즈부터가 이제 AMD의 확실한 그 1위 탈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3000시리즈말도 멀티 성능을 있잖아요 그 둘이 성능 업체한테 칠하면서 쫓아간 느낌이었으면 이 5000시리즈부터는 클럭당 성능도 이겨버리고 IPC 거기다 코어닥 성능도 이겨버리고 거기다가 멀티 성능도 이겨버리고 게이밍 성능까지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이겨버립니다 전문 항목이 없어 전선비도 더 좋아 가성비도 따지게 보면 똑같은 코어일 때는 더 좋았어요 진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인텔을 이겨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인텔 10세대들은 그래서 급하게 11세대로 응수하려고 했는데 11세대는 오히려 발열이 너무 심해서 코어가 두 개 줄였죠 19,000K에서 11세대가 IPC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어당 성능이나 클럭당 성능은 올랐는데 17% 정도 그런데 코어 두 개를 줄이는 바람에 결국은 멀티 성능은 19,000K보다 11,900K가 떨어지고요 게이밍 성능이 올랐는데 5950을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5,900도 못 따라잡고 노멀로 따지자면 5,600X랑 11,900K랑 비슷하다라는 평가가 날 정도로 게임 성능도 따라잡지 못했고요 여러모로 봤을 때 11세대는 실패자에 가깝습니다 가격조차도 별로 싸지 않았고요 10세대를 여전히 같이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세대가 10세대보다는 비싼 가격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판매가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죠 지금 5000CG를 봤을 때는 와 AMD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나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출중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모든 면에서 경쟁사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살만한 제품입니다 다만 한 달 뒤쯤에 인텔 12세대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는군요 물론 오전도 답은 알고 있지만 저도 게임 성능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싱글 성능하고 멀티 성능은 대충 아는데 여러분한테 엠바고 때문에 얘기해줄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12세대가 나오면서 또 이 5000CG와 좋은 경쟁 상대가 될 것 같고 그걸 보면은 AMD가 또 다음 세대로 응수하게 되겠죠 소비자는 참 재밌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때요 들어보니까 좀 재밌었나요 음 여기서 마음에 짓지 않고 하나 더 여러분한테 캐치해드리고 마음에 짓겠습니다 지금 만백F 이 10세대 i3 있잖아요 i3 성능이 6700K보다 낮습니다 7700K보다 더 좋아요 이게 멀티 성능이 한 2300점 정도 나오는데요 2300점이면 이 밑에도 그냥 다 씹어먹은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드립니다 AMD의 2600 이하급 CPU는 중고로 살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에 메인보드 선거 16만원이면 사거든요 만백F에 그게 게이밍 성능도 좋고 멀티 성능도 좋고 전성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급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 사지 마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 성주님 여기부터는 그래도 멀티 성능 좋으니까 쓸만하겠네요 아니에요 게이밍 성능이 2000시즌 너무 떨어져요 3000시디즈 정도까지 와야 어느 정도 게이밍 성능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면 안 돼 그럼 성주님 뭐부터 사야 된대요 3300X는 중고로 살만합니다 다만 가격이 10만원 넘지 않을 경우 10만원 넘으면 그냥 만백F 가세요 10만원 넘지 않을 경우 3300X 살만하고요 3600 살만합니다 가격이 15만원 넘지 않을 경우 15만원 넘으면 이거 쓰지 말고 그냥 1400 쓰세요 1420만원이면 사요 그리고 그거 제외하고 중고는 값어치가 없어요 살 필요 없어 다 짓게요 사지 말고 그냥 바로 5600X 가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점수만 봐도 티가 나고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데이터만 생각해도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사면 안 돼요 다 사면 안 됩니다 중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요정도 좋은 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저요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 12세대 나오고 난 뒤에 AMD의 또 다른 제품 6000CG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나오고 난 뒤에 영상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